고민하지 말고 DM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바로 찾아오세요. 여기는 고비밤 근데 뭔가 침묵 동아리는 저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왜냐면 거기는 뭐라 해야 되지? 목적이 너무 정말 뚜렷하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. 난 여기서 연애를 하고 갈 거야 라고 하고 들어오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?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알기보다는 그냥 연애의 혈안이 된 사람을 볼 수도 있잖아요. 연애를 위한 연애를 하는? 그렇죠. 그래서 좀 괜찮은 대외활동을 잘 찾아보는 게 그 안에서 진곡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? 팟캐스트 동아리? 네. 혹시 잘 잡은 그런 발견하셨나요? 아니 이게 장난이고 근데 어째서 아까 디디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저는 궁금했던 게 사람들 막 연애한다고 누구 만난다 할 때 막 헌팅포차 얘기가 나오잖아요. 여러분은 다들 추천하시나요? 아니요. 저도요. 너무 싫어요. 헌팅포차는 정말 죽을 것 같다. 이런 사람들은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이런 다른 재밌는 길이 많은데요. 아무 사람이나 만나는 게 중요하다면 그냥 가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면 나에게 맞는 사람이면 약간 최후의 수단 느낌인 거네요. 어 그렇죠. 거기서 그리고 진짜 괜찮은 정말 내가 찾던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도 사실 저는. 그 확률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. 어 맞아. 샤시안은요? 저는 사실 약간 대답을 잘못 아니 답변을 약간 잘못 생각을 해온 것 같은데. 헌팅포차예요? 제가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거든요. 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분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어 그거 하면은 다 그냥 될 수 있다. 넘어온다. 이런 느낌으로. 생각이 중요해요. 꼭 그렇게 한 다음 사연을 보냈을 때는 그렇게 또 생겼습니다.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는 연애할 때 뭐 해야 돼요 이런 거. 그렇죠. 연애할 때 뭐 준비해야 돼요. 약간 짜증나는데? 죄송합니다. 이런 거 안 되죠. 죄송합니다. 본심이 나왔어. 본심이 위험합니다. 본심이 올라오는 helpless phi단